두 선수의 두 번째 매치 출발합니다 자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었구요 김대훈의 틱 걸립니다 안재현의 서브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보여주네요 야 갈랐어요 김대훈 안재현이 그 기운을 잠재워야 될 텐데요 나갔어요 다음 생각들도 분명히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안재현 해결합니다 키워보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저는 즐기고 있지 않을까 나오면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안재현 공격 받았어요 잘 열린네요 안재현 대각선 와아 김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동점 만드는 안재현입니다 김 대우 밀립니다 안재현이 이익을 받아 빠져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저도 느꼈어요 장우준 선수는 그렇고 안재현 선수도 그렇고 안재현 선수도 그렇고 안재현 7대4 서브 득점 확실히 우리나라 탑 크리스 수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우 오오오오오 갈랍 넥 넷 4대9가 되어 있는 상황 김대우 선수는 김민숙 선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지금 양팀 에이스들이 안재현의 게임 포인트 10대5 나갔어요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게임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안재현 안재현과 장호진이 경기는 아직 안한 것 같은데 왜 두 선수가 경기하는 것 같죠? 뭔가 하나가 더 있지 않으면 그만큼 지금 맞습니다 지금 미들코스 개인 서비스로 승부를 받던 거거든요 버티고 있는 김대우 공격 전환 김대우 안재현의 서버 야 김대우 야 안재현 안재현 4대3 아 김대우 이거 실 안재현이 서버를 바꿨어요 자신있게 자기 프레이를 해라 그런 작전이죠 아 김대우 자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대우의 서비였고요 깊어요 생각은 합니다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김대우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예 안재현 내려놓은 안재현 네 넷 그렇죠 그 일면 이제 김대우 쓸 것 같습니다 다시 안재현의 서버 지금 바라플릭 김대우 공격 서버 득점 김대우 선수하고 지금의 그 약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해외의 최애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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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